아 맞다, 알폰으로 돼야 돼. 자, 좋습니다. 오늘의 리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주술사, 도적, 흑, 마법사. 음, 다 안쓴는데 근데. 크루가 복수다, 메카톤하고 써볼까? 크루가 복수다, 메카톤하고 써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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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Irmans 하나님 날리석과 사거리는 공격을 위한 사라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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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됐어. 이거 혼자로 시켜도 나쁘지 않죠. 수고합니다. 아 안불들 것 같은데. 너무 싫어. 마음에 안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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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피루스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 근데 이거 합시다 이게 맞아 쨔피 아까운 쨔피는 뱅클리프나 아스테스인데 아 나 지금 스페 막 쓰고 있죠 이거는 뱅클리프나 아스테스인데 음 음 음 음 뭐야 제필의 생각은 아니였어? 아니야 그건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낫겠다 이거 하고 이렇게 해요 뭐지? 뱅클리프 씨별인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명치 때리겠네 그치 그럼 왜 라데이 주먹을 안나오냐 음 음 콜립이 있으면 뭐 마음껏고 뭐 없죠 오우 졌네 음 애매한데 너 도적대기만 짜볼까요? 아니 근데 핵심카즈가 두개는 없어 플립이랑 토그웨그 걔네 둘이 핵심인데 핵심의 보다는 비중이 높은거죠 네 없애줘야 합니다 콜라운드입니다 5초 안 안되면 또 깨요 5 4 3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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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이 된거거든요 저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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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안됐네 안예쁘지 성기사? 사실 성기사면 좀 애매한데 와 애매하다 애매해 음? 새로운 직업? 미쳤다 대박인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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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욕 인사 욕 인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팔수 많이 뽑는 걸 너무 쉽겠지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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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셨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합쳐야지 간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6장의 카드를 명의 잔닭으로 보내버린다고? 아니 이런? 아 에반데? 애매한데? 애매한데 어쩔 수가 없다 예언제 벨렘이 간다고? 몰라 에반데? 아니 이골 간다고? 에반데? 에반데? 헐 헐 뭐가 있을까? 아 액슬런트 아 액슬런트 아 액슬런트 그래서 리렛 언제 나오냐 리렛 이 비치 비용을 줄이고 카드를 벗겄네 비용을 줄여줬네 비용을 줄여줬고 비용을 줄여줬고 비용을 줄여줬고 아 원래 4했어? 음 음 오 아 데미지를 뺐네 오 비용기는 괜찮다 왜? 에이 좀 버티지 오 오 아 아 오 오 음.. 조금 역겹네요.. 음.. 모든 첫.. 야.. 4코로? 좀 쓰레기같이 자꾸 하네.. 생명력으로라도? 어.. 음.. 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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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야 리루이를 거기다 보내버린다고? 리루가 되셨어요.. 헐.. 아리구.. 악마 사냥꾼 뭔데? 헐.. 헐.. 2번 턴에 공격력이.. 드루처럼 시너지 중기 아.. 암압이 없구네.. 역격분 역격분 시너지 중기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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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격분 흠.. 우웅 역격분 음 오웅 우웅 어디? 네 오 예스 음 악마사함 악마사장뿐인데 악마를 적극할려고 말해 와아아 쁘 쁘 와아아 으흑 아 으악 으흑 여태 알겠습니다 여태 알 점장 농적이 필요한데 공격 데밋 룩딜 아 라덴이 나와야되는데 이거 참 스마트 스마트 지금 지진이 나와줘야되는데 지진이 안나와줄거 같고 멀어먹고 곤란한데 툭 탁탁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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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 나선아... 또 약에 취할 소리 하고 있는데... 뒤질 수도? 속고... 친댐... 방가방가... 가방가방... 와 좋지! 아... 아프고... 마녀 하가사? 해도 죽잖아... 응... 그래... 땡스 투 이어 버벅 이거... 시키고 할걸 그랬나? 왜 자꾸 씨떡같은 소리를 했어요? 라사님 씹떡씹떡 어디 누군가 또 미는 민인가 아... 죽나? 버텠수도 죽네 조금 너무 컸구요... 나 3월 27일 이후부터 접속하는 하스스톤 유저에게 그... 무료 덱을 주는데 하스스톤 허슈? 하우 디유 플레이 디스... 카드게임 넘버원 넘버원 카드게임 넘버원 카드게임 한번 비벼 봅시다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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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필요하다고... 아까 필요했던게 이제 나오고 섭섭하네... 음... 카드 좀 내야되는데... 곤란하네... 아니면 전 턴에 이거... 이번 턴에 이거를 내서 낸 다음에 이거를 했어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봅시다... 음... 야... 그 체력 1댐 받는게 아까웠어? 야... 이 녀석 대단한 녀석이구만... 팔이 아니야 이거... 내면은... 내만큼 다시 돌아와서... 아... 에반데? 오... 엄만이야... 음... 호랑이 될거에요... 호랑이... 음... 자... 하이렌즈 색깔이 좀 높아요... 빨리 죽여 부겨야 돼... 지금 살짝 멍한가? 뒷면이 뭐야? 나쁘지 않은데? 카드 태우기 전략으로 들어가게 카드가 아직 원치 많아서 이거 커트하고 이렇게 해야돼 그래야 다음 턴에 원소 반응 쓰고 대충 아다리를 맞출 수 있어요 9코 10코 그 다음에 뭔가를 내야 돼 키 5 5코 할 수 있는거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음 이렇게 해서 2장 아 쓰레기네 아 쓰레기네 개 맘에 안드네 4 3 제발 쓰레기들 전투영상 카드들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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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오래 끄는거 보니까 이거 음 아니야 개쓰 아 아 미치고 해야돼 참 아깝네 스펠드를 거의 땡겼었는데 이런 아 아 이제 재미좀 보시네 하지만 나에겐 하가사가 있다 여기 불러봐요 9 4 9 9 9 좋아요 이제 하이랜더 끝 하이랜더 봉댕 음 안돼 음 안돼 늦었죠 소수 음 이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거에요 저거 오염댕피 야 설마 오염댕피를 저걸로 걸러내라고 와 미쳤다 어 아니네 안걸러졌네 아싸 이러면 개꿀이죠 속공 질풍 질풍이면 내가 땡큰데 아싸 저것도 어리석을 선택이셨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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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헤헤 아니 잠깐만요 이 친구 지금 화가 나고 잔뜩 났네 헤헤 야야야야야 야야야 이건 안되잖아 이거를 해도 21이야 이러면은 이게 뭐 움직이냐면 모자리를 기대해야구 쟀나? 쟀나? 왜 치워졌나? 뭐 있겠지 스펙 없을수도 있어야 해 쪼갠다 이게 쪼개는데 돌진이 또 나온다 말이 안되지 그건 좀 말이 안됐고 아씨 살고싶은데 너무 애매하다 아 아 서순 꺼져 아 잘 나왔는데 카드다스는 잘 나왔는데 아 짜증나 아니 거기서 그 스퍼트를 확 달렸네 내가 저렇게 큰 애들을 한 번에 닦을 카드들은 없거든요 아 변이를 아까 너무 허투르게 해서 맛있기도 하네 아 진짜 똥댁이다 라데 너무 라데 너무 늦게 나와 빨리 나와야되는데 아 똥댁 쓰레기댁 뭔가 하되 아 하가사 벌써 하면 어떡하냐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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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왜 잠수지 확인해야 되는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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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려 나 배려 왜 이렇게 느려 인터넷이 많이 끊기시는 것 같다 마우스 하나 쭉 갖다 대고 있던 것도 그렇고 모바일인가? 모바일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뭐지? 조만간이에요 오예 오예 아 오오오오오오오 원으로 쉴겨요 명민진사 갈비 원으로 쉴겨요 명민진사 갈비 아 실례? 음... 어떻게 이게 밸류가 쓰레기같이 나오지? 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구 거대하 용조가 거대하들이 왔겠네 빨리 저 친구의 모진 삶을 끝내줍시다 무기를 빌일이 없어요 얘는 뭐지? 왜 막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왜 게임을 안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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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 와중에 이걸 낼 수가 없네 이거 내면은 예? 예... 겨우... 겨우... 이거... 네고들을... 잃지 못했네요 끝났습니다 잘 가구 고갓 후루루룩 지금 보니까 확신이 드네요 와 진짜 쓰레기 똥대기다. 잠깐만요. 내일 왔다면 이거 갈라클론드랑 섞어가지고 쓰던데 잠깐만요. 하스 스톤 택 아아... 쓰루 말고 주술사 어? 잠깐만요. 아마 내가 없는 전설이 많을걸? 어... 봐봐. 젠티모 갈아서 없어요. 얘도 갈아서 없고. 그래요. 이거 말고 그거 있거든요. 하스 스톤 디말고. 야... 아니야. 이거 말고. 야... 하스 스톤 덱 트래커. 내 메타에서 있어. 얘네도 그런걸 제공해요. 덱. 내가 주술사일 때 내가 주술사일 때 내가 주술사일 때 나 용사냥꾼 이런거 하고 싶은게 아니야. 거대하뚜 이런거 하고 싶은게 아니야. 주술사 필터 필터 치우고 주술사 하면은 여기서 라덴 이렇게 해서 있어요. 잠깐만요. 좀 더럽게 비싸... 왜이렇게 비싸지? 그 있었는데 갈라클런드 갈라클런드 사제해가지고 갈라클런드 사제해가지고 주술사해가지고 있었는데 젠티모 젠티모 아... 갈았어. 갈았던걸 또 만들긴 짜증나는데 젠티모 언제적 카드야 자 라스타칸이 꽤 오래가겠는데 기다려봐요. 라스타칸 라스타칸 그거 한번 해봐 한번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샀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라스타칸 네... 이게 짠 다 흠흠 갑시다 하나... 어? 뒷면 예쁜데? 이거 그거 아니야? 이번에 얘로 나온 거 황피아 아울랜드 뭐야? 오... 마나가로 좀 나오겠는데 이렇게 한번 딱 재미해보고 끝나버렸고 살짝 나 현기증 가기 시작하고 나 이렇게 아직도 아 이렇게 깼구나 그러면은 육골에 착륙만 합시다 착륙작전하러 가자 주차는 아닌 거 같고 착륙하러 갑시다 착륙작전 후... 또 양꼰이야? 양꼰밖에 없어 게임에 다 접었네? 너무 위로 갔던가? 너무 아래로 간거야? 어? 아 이건 딴 양꼬고 그럼 욕하면 안되겠다 저 양꼰은 그래도 게임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요 시간적인데 뭐라고 치고 카드를 내보고 줘야지 게임 내에서 얻어맞다가 뒤지는건 재미가 없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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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톤? 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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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권 카드가 많을건데 그걸 그렇게 친다고? 5톤? 음.. 안죽이고 하긴 체력 칠이 많으니까 음.. 9장 용족이.. 아 맞다 됐다 아 맞다 그러니까 5톤? 6톤? 5톤? 5톤? 6톤? 5톤? 오옹 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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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닦아 선이 없으시네 나이본 대기 나 필드락이라서 이거 캐스트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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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도 면역에다가 나 미쳤네 와 미쳤다 이걸 왜 이렇게 닦아버리네 와우 이하아 아아아아 석궁... 아니 돌진기 있는 애 잘라요. 예로라던지... 그...팔팔... 용... 야수자이라던지... 이야... 시코 할게 있나? 음... 아 아깝다... 시비대문 날리네... 아 아깝다... 너무 아깝고... 아깝다... 음... 잘 닦네... 사로 닦네 이게... 초코... 하... 애매하네... 음... 자? 맞춰보다 이게 낫네 그니까... 음... 음으으... 음으으... 음으으으으... 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안 뚫림 살짝 서든인가? 살짝 서든 같은데 진짜 역겹다 나 쟤 왜 덱이 안 마르냐? 쟤 왜 덱이 안 마르냐? 저 친구들 덱이 안 마르지? 이상하네 잘한다 잘한다 차 뱅 총 트로 fic 괜찮은데? 그건 좀 실망인데 이제 용적 제한도 없는데 냈어야 된다 그걸 닦아버리네 더럽게 잘하네 이 정도 하고 가르게 정도 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면 좀 그래요 이거 이걸 진다 아주 에바야 아 바로 컷하네요 아깝고 컷 계속 도발을 남겨놔야 돼요 도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왕크 투시 내는 그런 카드 있겠지 냈는데 증발시키기로 사라지면 얼마나 멘탈이 깨지겠어 그냥 도발로 막히면 애쉽을 하고 말건데 이게 다 상대의 멘탈도 고려한 전략입니다 오롤에 해야지 다같이 도덕 융합체 나오면 좋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음 야 템포 가르르구 템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드 잘 치네.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자. 이거 내면 스펠 쓸 수 밖에 없죠. 눈 뒤집히거든. 와 미쳤다. 카드 태워. 안 돼. 이거 내꺼야. 그것도 내꺼야. 하하. 오오. 젤리도 아마 하고. 용조기지 나오셔야 되는데. 와. 와. 뭔가 사귄데. 좀 그렇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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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하지. 음. 이건 곤란하고.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고려. 더. 별로니까. 음? 닦을게 있어? 그럼 안되는데. 이야. 근데 어쩌저저 없어서. 이거 쳤으면은. 저 친구가.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내가 곤란하잖아. 용조기 안 나온다고. 하고. 자. 가능성에 투자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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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가. 으응. 음. 음. 응? 응?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됐다고? 존나 해봤는데 아.. 짜증나 킹가사롱 상자가 안 걸린다고? 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진짜 하슬토 말도 안 돼 아.. 아가케 아니야 이거? 아.. 근데 나 도전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고 역겹네요 아 레디 하라고 아.. 어디 1코에 매번 쟤들은 다 있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옳아? 창고에 또 그걸 낸다고? 아.. 리워인도 있네 아직은 하.. 하.. 내가 극강이 이때도 불렀고 한기에 아.. 진짜 지랄하세요 지랄도 지랄하지 마세요 뭐요? 개.. 개 지랄이야 아.. 개 지랄이야 이거 아니야 진짜 작간네 이거 인사 흐.. 진짜 작간네 이리 초 아.. 시ㅆ 크흫 개 지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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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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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랄하지 마세 지랄도 야생의 표이잖아 아 아 아 아 이거 뭔지 보여줄게 뭔지 보여줄게 궁금하잖아 어 쟤가 뭔데 저거 나가지? 궁금하잖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완전 달라질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요라한테 꼭 합시다 이럴때 요런 거 요런게 이런대 지금쯤 넌 아 으 으 으 으 으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니까 이거 거기 뜰건데 너 멋진 암살 만한 내 뿔야 유겨받 아나 아나 아.. 내가 또 정리 없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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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실성. 으흠. 아나. 아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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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흠. 이게 좋아요. 아.... 귀엽기문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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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새끼? 자 변이시켜줄게 배경 보았을거잖아 자 변수 좋아요 변수 하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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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 꺼졌냐고 이렇게 있는데 왜 불이 꺼져 개 미친 도라이 같은 게임아 아 진짜 에바야 아 개 짜증나는데 뭐 갖고 올까 다 갖고 와 아 부활 테이블 망쳤어야 됐네 아 죄송합니다 아 맞네 부활 테이블 깜빡겼어 아 짜증나 되게 비밀이 없고 아 이거 내고 했어야 됐는데 죄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응 그래요 끝났어요 어 아 좋아요 아 엘리 노래 너무 좋다 그 흔해 그 흔해 빨거지 말까 아 덱 견봉 아 그거 직업 선택하면 나오는 견봉인데 어리지날 시즌에 맞춘 확장팩에 맞춘 카드들 아 아 아 살고싶으면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몸에선 대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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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 아 아 아 아 많이 안뻔해 이 책이랄 댄스 다 필요없어 음악 듣기 싫으니까 댄스 다 필요없어 꺼져 바로 왜 마 마 마 마 타타타 이거하고 음 이거로 가야겠다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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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뚫라쿠이 그래 자 갑시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러면은 명치 바로 고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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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도 되지 않을거에요 유엔 아아아 아아 꼼수께로 이제 나와? 아 너무 좀 화나겠다 유엔 아아이 롤롤롤롤라 빠라빠라라빠라라라 맘에 안 드네 치우자 사라지게 만들테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은 아 거대화 야아 똑같냐 휠들도 하나쯤 있을건데 얘가 문제라기보다는 얘도 비슷라 얘도 비슷라서 지금 살짝 달리거든요 저는 음 음 이거하고 이거해서 어 1코스트 카드가 선 넘지 말자 뭐야 가지가지 하네요 좋아요 너들은 가지가지 좋아해요 어 마 favorite 앗 카 탔 소 소 소 콜 카드는 다 냈는데 음 뭐 헤어지고 나서 음악에 미쳐 살았던 건 모두 노래가 썩아 내 얘기 같았어었 질거라 뭐를 나한테 해줄 거야 걔가 아니 제가 옵니다 좀 역겹네요 이러면 좀 생각을 해야돼 이건 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알바트로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으면 이 친구가 그거 되거든요 생각을 다시 해야돼 우리야 뭐 헤어지고 나서 음악에 미쳐 살았던 모든 노래가 썩아 내 얘기 같았어었 족한테 제발 족한테 개같은 너무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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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와우 끝났어요 좋아요 깔끔하게 이 친구가 폐가 많이 안좋았어 이 새끼 내가 이걸 지는거는 말도 안되는 어리석은 그런 상황인거죠 어떻게 저 이거를 질 수가 없지 질레야 이제 눈물이 말라갔어 이제 눈물이 말라갔어 누나는 병수를 위한 건지 야 알렉스트라제가 벌써 그러면 어떡하냐 자괴감이 드네 인사하니까 같이 인사 받아주고요 노래 좀 들은 김에 어디죠 내가 찜한 노래들 여기서 그래서 음 대기 음 내가 좋아요 한 것들 아닐거 같긴 한데 이걸 내가 좋아요 하니까 컴퓨터 안 듣거든요 전 왠지 노래 듣질 않아 들은 적이 없어 왜이렇게 왜이렇게 난 노래 좋던데 이때 낼 게 없네 와우 신비한 신능은 땡겨왔는데도 대화 좋던데 그리고 지금 핸드 터질라고 다이틈이거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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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한 대치고 두개 봐 음 자 꺼지시고 눈 꺼져면 일단 연락끼락 헤드 전 구 따라라따 따라따 따따 마차 꺼져 아우 씨 이걸 내야 돼요 스펠을 빼야되고 어차피 덱이 많아서 똑같아서 거울상이어서 저는 손해가 안 줘 그 2019년 세계지식 포럼에서도 엔월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킹과 쟤네런 별로 쩐게. 정말. 좋아. 스피를 뺏으면 됐어. 핸드 있니? 루나가 있어? 핸드에. 아유쇼? 아유쇼? 근데 왜? 뭐 없잖아. 속공. 질풍. 핸드 무거운거 봐라. 양해나봐 갖고와. 짱나니까. 감사합니다. 백군.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어야 카드가 도와줍니다. 실례에요. 카드. 카드뱜은 트러스트. 트러스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통을 주겠네. 고통으로 깔끔하게 닦아. 와아 더 역겹고요. 훌륭합니다. 역겸음의 클라스가 다르다. 그럼 나도 재미를 봐야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기 벚꽃나바한테 하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다 데미주고 다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얄맥잖아. 이거 봐봐. 나 옆에 툭 떼겠지. 아. 이거 났네. 좀 특이하네. 굿바이 버디. 뭐 없잖아. 필드 정리하라고. 아 뭐야. 커버잖아. 아 커. 아. 그걸 개하. 아니. 저기요. 아 나 얼려있네. 야. 갖고와 누나. 창조 힘나는가? 하. 이미 다 핸드위치 돼서 의미 없거든요. 꺼져. 욕원님한테 맡길거야. 턴 뭐야. 턴. 덱이 하나일정도. 어. 둘. 잠깐만. 야야. 핸드 핸드. 예스. 셋. 아까비. 넷. 다섯. 제발 버프. 오예. 공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아까비. 일곱. 여덟. 아니. 그런지. 아호. 아. 네. 어머나. 사이즈 줄인거 그렇게 넣어버리시면. 아니. 아니. 다음 카드인데 타잖아. 하나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쓸모없는 잉플이 안나와. 미친모. 쓸모없는 잉플이 안나와. 칼이 타잖아. 야. 쟤좀 봐. 그와중에 칼렉코스 들어가가지고. 뭔네. 칼렉타는거 아니야. 씨발. 얘 또 왜저래. 야. 아. 씨발. 아. 아니. 이런 미친놈 봤나. 아. 야. 야. 잠깐만요. 야. 게임하기 존나 실키하네. 진짜. 뭐하냐. 아. 짜증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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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겉으로.. 줘.. 칠한다고 치네.. 아 쪼개는구나.. 날리는 새끼.. 팔팔 진짜 너.. 아이.. 몰스런.. 양심.. 아.. 거의 끝났지 여기.. 100으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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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잠깐만요.. 나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낸거야? 태준아.. 여기 왜 냈어.. 포기트 게임을 다치친거야? 다치친거네? 하기싫어? 솔직히 생각해봐요.. 카드로 막 존나 태워버리는데 하고싶겠어.. 이거를.. 제발.. 착각해봐.. 아.. 착각 안하죠.. 능지.. 떡막 안했어요.. 맞아.. 반성해.. 쳐맞고.. 하아.. 머릿속에 든게 없니? 사실 현기증나네 이거.. 콘텐츠씨.. 뭔 노래들이야? 내가 만든.. 재생용목은 아닌데.. 헤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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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시원.. 공단이 노래 좋던데.. 욕을 많이 먹어서.. 흐흐.. 뭐야.. 바비키 같던가.. 흐흐.. 사냥꾼이죠.. 다.. 집어치우세요.. 앞에 애들 나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흐흐흐.. 하.. 이거 딜바지로 써야돼.. 딜바지는.. 나쁘지 않아요.. 이건 나빠요.. 이어 배드.. 왜냐면은.. 얘한테 드로우를 같이 주는데.. 얘는 드로우가 부족해서 추적까지 쓰는 애거든요.. 근데 이걸 줍다.. 아 아니지.. 말도 안들지.. 짱나지만..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치워주시고.. 하.. 서리왕성 컷.. 살코해.. 누나 내야 되네.. 슬프지만.. 둘 셋.. 이러면 좀 생각이 바뀌죠.. 어.. 감사아.. 전수하.. 잡을 게 있을 수 있어.. 1코스트 그거 한 다음에 탁 하면 되는데.. 잭이라.. 그거 말고도 좋은 게 있구만.. 2코로 명치지.. 설마.. 하수 내겠지.. 그래.. 뻔해요.. 뻔해.. 뻔하고.. 간다.. 굴러간다.. 이거에서 5코에.. 아.. 5코에도 마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 아.. 이건 도망하네.. 이거.. 빈 덫이다.. 이거.. 치는 거 보면은.. 안 닦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네.. 어.. 맞죠? 꼴 보기 싫었네.. 2댐 주는 거.. 100골 때리세요.. 이러면 감사한 일이지.. 이러면 감사한 일이지.. 100골.. 개같은 새끼..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욕을 지금 다이렉트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마이버트.. 하지마 봐.. 가르기가 나아져야되나.. 가르기가 나아져야되나.. 이런 거지같은 게임.. 하.. 운을 기대하는게 맞아? 아니요? 저는 운같은거 안되네요.. 오늘 포커스.. 맞추는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런 덱을 하면 이딴 소리난다고? 취화할게요.. 방금 말은.. 선넘네.. 또.. 적당히 하셔야죠.. 적당히.. affect.. 이... 1할 수 있을 wam까 숙공의 질풍으로.. 빡빡 x2 그러니.. 플리이raine 개가 있어도 바로안죽어요.. 뭐요? 위로 잃어있어도 여기서 추적을 쓰겠지? 시골 더 좋은데? 여기서 카르토트가 나오길 소원해야 돼 도발이 없던 건 아쉽지만 릴로에 남으셨어요 릴로에 있을 것 같은데?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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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렇게 시원장 흫 이거 요고님한테 맡겨야 돼? 맡기세요 어차피 나올 수가 없어 하나 하나 둘 감사 셋 나한테 아쉽 넷 와우 와우 다섯 예스 도발은 아니에요 여섯 예스 일곱 무게 없어요 여덟 적한테 그러게 나도 안 믿기는데? 아홉 나한테? 얘한테? 그건 아니고 월 감사 봉 봉 봉 봉 봉 봉 봉 봉 왕 아 소순이네요 죄송합니다 맞네 소순이네요 이거 먼저 내고 냈어야 하는데 갈라지는 않겠어요 당근 털린 터끼님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요고님 믿으셔도 됩니다 혹시 고대신이 짬밥이 있어요 만류가 있다고 고대신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아 오랜 믿음 아닙니까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빠플라 하다고 빠플라 해 인지도가 높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가치 높은 거죠 악몽이 같이 나와주시고 카드도 좀 나와주면 되는데 야 어떻게 딱 됐다 땡겨 올게 잠깐 냥꾼이잖아 에이 대기 템포로 내야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기 싫다 템포 카드도 아니라 좋아요 감사 대기 또 또 넣고 싶은 건 아니야 한번 들었으면 패스 해 그 뭐였죠 섹스 폰가이 아름다운 선미를 들어볼까요 우리 좋아요 영조기 마침 나왔고 똑 똑 이따 이런 야 어지럽겠다 이거는 사실 이거에서 템포를 잡았어야 되는데 드로를 안주는게 맞을 것 같은데 핸드 풍부하니까 아프지만 이 정도는 넘겨줘요 따안 예쁘게 됐죠 보기 좋아요 이미 무거운 애들 다 들어왔어 개쓰랄게 이제 막 석궁화수 우수수 나올건데 끝강안 그리핀은 꽁 넣죠 또 이제 오우 막쩌고 필드가 정리됐으면 만족해야 겠죠 땡큐 야 누나 뭐하러 쓰냐 누나 쓴으로 뭐 없지 아니 아직도 누나를 쓰신다고요 다 됐어 꺼져 개쓰랄게 가네 진짜 야 이게 뭐냐 아 너무한다 핸드바 핸드바 터지겠어 터져 빰 음 뚱당 뚱당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아 살짝 애매한데 이거 메뚜기 써서 다 죽이고 부활은 못하겠다 부활시키는거 3으로 알고 있는거 기억하기로 쓰세요 애정은 나쁘지 않지 좋아요 이건 내 힐할 용도로 필요할수도 있겠는데 위험해 그래서 도발하수는 찾아야되는데 제기랄 아휴 제거수는 지금 죽어요 음 이거로 쭉 하고 바로 쭉 하고 이게 페인이 루나가 정말 안나오고 짱무거운 애들은 싹 다 핸드로 기어와 나와서 그래요 흠흠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6 7 8 아 어차피 이거 터지면은 2 4 6 8 하면서 커튼에 4 6 8 이렇게 근데 어쩔수 없었어요 회복을 할 카드가 없었거든 그렇다고 킹구사론을 모셔오기에는 아 킹구사론을 모셔놨어야 될까 자 한번 들었으니까 전개하시고 음 음 음 괜찮은 노래를 또 피컵하려면 챙겨봐야죠 모르겠네 어 어 잠깐 음 법사니까 어 이거 이 노래 이거 그거잖아 시몬스에서 나왔던거 잠깐만요 뭐라고 웜온 어 코오드나트 네 어 어 어 잠깐 등극가가 좀 있나 내 핸드에서 너 꼬라지가 왜 이래 이게 아마 왔다가 이거 말고 따로 듣고 싶은게 생겼어 기다려보세요 음 듣고싶었던 노래가 생긴 음 아니 어 뭐 어 이거 영상이 더 중요한 사실 이거 어 어 으 어 으 어 하... 일단 커트 하세요. 어딨어... 얼마 안 됐잖아. 엄청 왔네. 내가 봤던 게 엄청 옛날 거였구나. 아 이거 안 해도 돼. 이거를... 아, 싫어. 동작, 죄송해요. 손해봤어요. 늙었다. 아, 오예. 아, 오예. 아, 오예. 아, 오예. 네, 보시면은 굉장히... 일단 하나, 하나는 태워드리고요. 알싸. 나도... 뮤직비디오가 누운 걸 부리지 않아 좋아.. 딱 그, 갬선 있어. 예예예예예예예예예è 이 수많은 박자와 여러 가지를 보세요. 아 진짜 너무 괜찮은데 내 취향인데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아 이거 말고 얘를 먼저 냈었어요 근데 얘를 먼저 냈는데 이게 거울 쌍이면은 내가 응해야 되니까 이게 맞아요 하고 음 애매한데 고려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으흥 세악 스포 써라 아니 뭐 갱성이 씨라고? 완전 좋은데? 아 이 갬성이 싫어? 말이 안 돼 이 갬성을 신을 수가 없어 뭐든 좀 애매해 뭐지? 자 일단 포셈 마차가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프랑스 언가 제2외국어라서 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20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갈라지는 화면 확실하고 썩 이제 눈을 내쉬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나머지 관에서는 직접 영상을 보십시오 잠시만 광고에서 이렇게 하는거다 보니까 정말 짤릴 수 밖에 없어서 뮤직비디오 없는 버전인데 심심합니다 심심해 루틴 그리고 첨벙 그리고 첨벙 안찾을 거예요 쪼개일 거예요 음 여기 쪼개일꺼 음 여기 여기 쪼개일꺼 무flan 여자 쪼갤거거든? 이건 이 친구를 쪼개도 이 친구를 쪼갤면 쪼갤거야. 이 친구 쪼개겠죠. 그냥 도발이니까. 얼린 건 참 아쉬운 일이에요. 버려 버려 예스 한 번 더 버려 에이 설렙네. 자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아 변수를 찾아 나 바로 안죽어. 한 대만 맞으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쪼개고 싶어질걸. 야 거기에 폭격을 하네.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명치를 지신다? 어 끝없이 얼리네 훌륭합니다. 너랑 아네 이 자식아. 갈라지노 환영으로 꿀잼을 볼 수 있을거라 기대했겠지만. 복골복보지네가. 응. 그래. 다 뻔히 보여 너나 아나나. 와우. 이거를 갈라지노 환영이니까 냅도봐.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보지 않았어? 오우 예스 다베하루 카르마? 창조의 힘 갖고와봐 오 마이 갓 어? 잠깐만 이제 그럼 마법 봉이 됐어 근데 2댕 있네? 괜찮네 아님? 그래요 요 마이씨 이거는 오리지널 그거 같으니까 좀 터치하지 말고 영상 자체가 거두었을 거네 그래서 이건 뭔 노래지? 아 그냥 영상을 찾아드려도 상관없으니까 들을래 좋다 디제이 맥스 빛나요 바라매기 부탁해 부르셨던 보컬 분 목소리 느낌이 나요 목소리도 그 느낌이고 작곡 작사 노란 느낌도 지금 그 느낌이 나는데 디제이 맥스로 보컬 분 되게 대박 지셨잖아요 온갖 그 프로그램 다 나가셨을 수 있어 돈 잘 보셨겠죠 클럽 이런 거 다 초청가수로 많이 가셨던 거 그냥 봤는데 사이월드 사이월드를 안 했는데 그분 때문에 사이월드 한번 들어갈라 썼습니다 이건 대기합시다 왜냐면은 벵클리프로 사기를 칠 거거든 8에서 10 코스트 아니 8에서 10 댐 정도 없거든요 그럼 벵클리프한테 세 대지 충격으로 이제 조져주면은 예뻐서 이제 웃어 웃어 재킷이죠 그트 푸더 동키돈 근데 다 영어야 말은 다 한국인데 아 왠지 기세 싸움 같은데 참을게요 저는 올라가고 싶으니까요 왜 라이브도 있네 이건 뭐야 뭔데 이런 이미지 이런 거야 좋아요 깔끔하게 톡 다 이거는 하수인 낸 다음에 절교를 잡아야지 절교를 아끼시면 뒤집니다 조펜 11년전 근데 니가 공지훈씨 당신 누구길래 이 노래를 본인이 걸어놨어 자네 양심 음 이게 컨셉이 컨셉이 딱 그 라노벨 스타일이죠 배경 정보가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해가 되는 컷 무게감은 괜찮죠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이 친구인데 패가 왜 이렇게 망했어 갈라크론드도 망했고 뭐 핫윙도 없고 왜 저래 이거 이렇게 낼 정도면은 게임 개 조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여기서 진화시키는 애 나아서 진화시키지는 않네요 영족 진화부터 하고 영족 내야지 주문을 발견 좋아요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아나나나나나 어휴 지금 보니까 좀 과한 씹덕이네 씹덕력이 과하구만 아하 지금 이걸 낸 이유는 뱅클리프가 나와도 상대가 거의 가능해요 뱅클리프가 나와도 상대가 아하 아하 any 아하 음 물음 월인 뭐 아하 하나 둘 나가셔도 좋아요? 근데 잠깐 이거는 걸려있을텐데 노래 하나 더 듣죠 리노내긴 좀 그렇다 하나 둘 셋 쇼꼬 카드 태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렇게 끝 이상한 덱인데? 의술살 니가 맸어 물 내리고 음 음 음 이렇게 야 이걸 이렇게 한다고?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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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언제 썼지 혼절시킨다 해도 혼절시키려면 얘 정도가 낫겠죠 왜냐면 이거 혼절시키면 다시 환생이 들러붙고 얘를 혼절시켰다가 얘한테 3개가 들러붙어서 더 세지기 때문에 아 이거 듣고 바로 이리로 넘어간다고 들어봐 좋은걸 영상 찾아내면 어쩔 수 없지 익숙한 사운드죠 이제 끝났죠 칭찬 한번 때려주고 하체 하체 호체 호체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